셰프트포 에너지의학에 대해서 셰프트포 시험은 historical origin of energy medicine 에너지의학의 역사적인 기본 우리 이전의 모든 문화와 의학 전통에서 지유는 움직이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셰프트 제러지 1960년도 요약 왜 인양문은 대단히 흥미롭고 중대한 역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현대의학은 왜 전 세계의 다른 문화와 전통로부터 내려온 의학의 근본 원칙들의 대부분을 무시해 만든가 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이 성공적으로 사용해온 의학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왜 서양의 과학적인 의학은 살아있는 생명체 내의 에너지 이동 방식에 대해서 단지 비상적인 고려만 했으며 다른 지역과 다른 시대에 이루어진 발견들의 의학적인 중요성을 편마하는가 이번 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일깨우고 다양한 학문과 기술을 받아들여지어 온 에너지 의학이라는 용어로 포괄되는 의학 지식과 지혜 철학의 풍부한 원천으로 독자를 안내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혜를 통합한 기술들은 현계의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되돌아보면 당시에는 사기권으로 이겨졌던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의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몇몇 발견을 해냈음을 알 수가 있다 현재 생화학, 분자학, 생물학, 양리학 및 정교한 첨단기술 장치들이 초점을 줄어든 고대와 오늘날의 신기술들 및 아이디어들이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보강해준다 중요한 것은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이 발견한 것들과 장치의 발전 사이에 이루어진 상호작용이다 발견, 아이디어, 깨달음, 그리고 황금기 황금기라는 용어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리한 것으로 완벽하고 원시적인 평화 정의, 순수, 선함, 미덕, 조화, 안정성, 풍요, 축복, 아름다운 행보, 건강, 안락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악, 증오, 허영심, 사단, 질병, 슬픔 및 두려움에 묻는 문명화된 삶과 같은 단어로 표현되는 전설적인 이렇게 황금기, 나병을 치료하는 것 치료 치료의 시들을 그런 시기에 실제 존재 유모와는 무관하게 전쟁이나 범죄가 없고 문화학습 평화와 및 번영의 무기를 둔 과거와 미래의 유토피아 사회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많이 기술되었다 많은 고대 문화권에서는 역사는 암흑기와 황금기가 고대로 일어나는 조기적인 것으로 믿어져 왔다 교대로 사실 모든 인간 문화에는 평화와 번영의 원리의 황금기에서 악, 죽음, 질병으로 출해가는 아담과 이브의 신화가 있다 영국의 시인과 표시비시 신리 1792년도에 제국의 해체를 새롭고 진정한 평화로운 종교와 세계 속의의 출현을 예언하면서 낭만적이고 생명적인 시들로의 회계에 대한 희망을 노려하였다 파라다이스와 같은 원형적인 시대에 대한 희망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알베르트 센트레지, 센트제르지 센트제르지는 신트로피, 자연 속에서 완벽한 추진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전적인 논문에서 그러한 변화를 위한 실체적인 물리적인 기전을 제안했다 1977년 깨달음 여수이코 경코 키무라는 제3호의 깨달음이라는 대단히 흥미로운 에세이에서 깨달음의 역사에서 맥락을 통해서 주제를 논하였는데 그 역사적인 맥락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시대로 나뉘어졌다 고대 수성들에 의한 영적 깨달음의 시대 산업혁명교의 과학적인 깨달음의 시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영적과학적인 깨달음의 융합 철학자 바리허, 스피, 루자, 존 로크, 베일 그리고 수학자 아이작, 뉴톤에 의해서 촉발된 17, 18세기의 근대 개명교의 시대는 유미나율 칸트에 의해서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 인간의 의식의 미숙 상태에서의 해방으로 간주되었다 버스란트 러셀, 1970년은 칸트의 개명교의 시대가 실제로 고대로부터 시작된 점진적인 발전의 가장 최신 단계라고 조장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큐모라는 지식과 의식의 진화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토대로 이 관점을 다음과 같이 확장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세계사를 관통하여 어느 예술음악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를 올더스, 흑슬리, 영혼의 철학, 켄, 윌번의 깊은 영성, 군토는 근원적인 인식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생각들을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제 수생들의 정신진 깨달음에 대해서도 많이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이 있으며 또 종류의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그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으며 그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아유르베다, 베다 또는 요가는 수천 년 어쩌면 서무만 년 또 그 이상의 아마 오래된 시스템일 것이다 이 의학들은 암기, 노래, 구보가 가능한 시적인 산스크립트 실입으로 남아 있다 베다의학은 아마도 초기과학의 언어로 사용되는 산스크립트어를 사용하여 아시아, 중동, 유럽을 위해서 넘어온 통찰력을 종합해석하기다 우리의 현재 의학은 베다의학이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의 의학은 그리스, 이슬람 그리고 그 이후의 전통의학의 직계 후손으로 이들 모두의 것을 얻으면 아유르베다의학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기적적인 지위는 전세계의 초기 기록과 성경에 설명되어 있다 수많은 학설 서적에서 예수가 인도에서 몇 년을 보냈으며 불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프리슨 대학교에서 페이걸과 믿음을 넘어서 영기주의보금, 도마의 비밀보금서 그리고 그루와 커스텐, 이슨, 벌리에 의해서 기독교의 불교적인 근원과 같은 책들에서 이러한 이론들이 논의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적인 내용이 있다면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가 되면 전체적인 진실성에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고정관점을 깨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티베트 불교에 따르면 적체는 마음의 자연적인 또는 원시적인 상태이며 그 상태의 경험으로 이끄는 가르침과 실천이다 적체는 또는 위대한 완벽은 깨달음의 가정 확실하고 결정적인 길로 간주된다 적체는 모든 중생의 궁극적인 본성은 선사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원초적인 인식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시대를 초월한 인식임을 가르친다 전제의 본성은 그울과 같아서 주변을 온전히 모두 반사해 보여주지만 그 스스로만 담아내는 상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 본성은 소정구설과 같아서 그것이 노인 곳의 색을 취하나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2008년 나사리 예수에 의해서 행해진 손안기 치유는 오늘날 전세계 일부 교회와 띠 성당의 손안기 치유 안수치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방법과 리키 접촉협법, 힐링터치, 오라, 베를린신 극성협법 같은 최근의 접근법들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 성경은 예수가 행한 치유에 대해서 다운 것 같이 논한다 예수께서 온 관련된 두도 단위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중국 고공을 전원표하고 백성적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소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얼른 자고 걱정병과 병에 걸려서 고통되면 자 귀신 돌린 자, 간지러는 자 중국 병자들을 뒤로우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태국 사장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진실로 두고 이것도 다 에너지를 통한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헤르베르트 군터 이 시대의 선도적인 불교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헤르베르트 군터 1917년부터 2006년 우와 오래 살았다 90세 2006년까지 살았구나 연구에서 고대 지식의 한 원체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인도에 살면서 달라이라마를 위로 탄 티베티 몽골의 유명한 헤르르라마에와 스승을 만났다 그는 위대한 스승들이 지피는 많은 조여 티베트 사적들을 선으로 필사했으며 족진의 가르침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하였다 그는 위대한 람하의 가르침에 대한 번역과 해석을 포함한 많은 책과 논문을 출간했다 예를 들어서 2001년 이런 많은 관련 문화는 개의견의 각성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이해를 높이는 의식 및 명성 수행의 본질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기법들은 현재의 헬스케어의 변화를 지키고 있는 에너지의학 학교들에서는 가르치는 것들과 유사한 것이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는 고대의 전통 철학과 지혜를 양자 물리학과 같은 현대의 발견들과 결합한 흥미진진한 에너지의학의 접근법들이 논의될 것이다 의학에서의 에너지 사용의 기본은 전기치료에 사용했던 가장 어려운 기록은 아픈 사람들에게서 전기 병장에서 발생한 전기 쇼크를 가했던 기본전 275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0년 기본전 400년경 탈레스는 호박을 문질러서 정전기를 얻었는데 이건 역시 치료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기 치유의 다른 형태는 더 오래되었을 수 있다 10만 년 이상 된 아프리카의 광산은 고대로부터 의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혈석 또는 오크라고 불리는 적색 철광석의 원천이었다 자철광 또는 마그넷 타이트는 고대 이집트인과 중국인들이 지휘에 사용하였으며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용하겠다 1990년도 폐인 침술은 약 2000년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 역사는 훨씬 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프리드리 안턴 메스모 초상 손을 흔들어서 가까이서 동물 자기치료사가 손을 흔드는 통성적인 메스모 자세 어떤 사람들은 침술이 돌칼이나 날카로운 가정자리를 가장 도구로 하여서 종교에 구멍을 내고 노음을 배출하던 석기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또 다른 이론은 전쟁에서 다친 병사들의 피부의 특정 부위에 자상을 입은 후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소확이나 다른 원성 문제가 해결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프란치 안턴 메스모 1766년 프란치 안턴 메스모는 인체에 미치는 태양, 달, 행성의 영향을 주제로 라틴어 타이틀 인체에 미치는 행성들의 영향에 관하여를 박사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것은 뉴턴의 조석 이론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점성설은 아니었다 1773년 메스모는 치유에 자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림 4의 3 자석 그는 환자가 치유되기 직전 당겨진 치유의 고비가 시작될 때 환자 몸의 특이한 흐름이 지나간다는 것을 느꼈다 그 메스모는 환자의 몸 위에 손을 올려놓음으로써 자석 없이도 동일한 현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몇몇 세심한 실험들을 거쳐서 1776년에 9년에 메스모는 동물 자기의 발견 획으로 1948년을 출간했다 메스모는 철자석을 다룰 때 느끼는 감각과 비슷하게 몸주의의 일종의 인력과 반발력을 느꼈다 메스모는 후에 그의 제자가 된 당대의 영향력이 있는 의사였던 샤를 디에슬론을 알게 되었다 디에슬론에 따르면 메스는 건강하다는 것을 인간 몸속의 수천 개의 천혜를 통해서 생명의 과정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상태로 이해했다 질병은 이 흐름의 장애로 인해 생겨난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흐름을 복원시키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동물 자기 전도체에 접속시켜 보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이었다 이러한 개념은 침술 및 다른 많은 에너지 여법과 사실상 동일하다 메스모는 난치병 사례들을 통해서 그의 유명한 치료법을 증명해 보이려고 과학자들을 초대했으나 과학 및 의료견은 주로 조롱, 적개심, 악의적인 루머, 중상, 머략, 두려움 등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여기에 꼭 말해둘 것은 메스의 개인적인 행실로 인해서 그의 과학적인 평판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재미다 장미 십자의 연금술 상징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그는 어두운 방에서 글래스 하모니카 반지에 맞춰서 우스대듯이 돌아다니면서 고객들이 발작 공항에 빠져들도록 적극적으로 부착했다 1995년 3명의 프랑스 왕립과학위원회 회원들은 메스의 모의의 방법을 조사하여 그의 성공은 환자의 상상력의 결과 이제 실제 자기 효과는 아닌 것으로 보았다 벤자민 플랭클린과 앙투안 라바지의 1794년 로이 14세가 설립한 마지막 위원회의 회원이었다 위원회는 몇몇 지회들이 이뤄졌다는데 동의했지만 자기 전광출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동시대적으로 플랭클린은 증개인은 무게가 없는 유치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라보의 지혜는 열도 그렇다고 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물론 메스미의 연구는 자력과 증개에 대한 근대적인 이해보다도 50년 정도 앞선 것이었다 플랭클린과 라보 지혜는 위대한 과학적인 선고자였고 라보 지혜는 현대 화학의 아버지로 여겨진다 그 두 사람은 메스미의 작업을 평가할 당시에 널리 존경받고 있었지만 오늘날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즉 사람의 몸 가까이의 좌석을 움직이면 조직 내 미세전류의 흐름이 일어나고 일부 환자들은 이러한 흐름을 느낄 수 있다 메스미의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보다 현대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예수와 그 외 종교적 인물들이 사용했던 손을 얻는 방법과 흡사했다 임상시험은 이러한 방법의 현황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뭐 메스리즘이라고 불렀고 이후에 제임스 브레이드는 체면술이라고 명명했다 체면술 감정적인 논쟁 고대로보자 사람들은 강력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의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체류를 수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권위와 힘을 내렸다 갈비는 1991년 여러 주변에서 과학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시각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고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생물학자들에게 에너지 분야와 생명관계는 400년 이상 동안에 격렬하게 계속되는 논쟁의 주제였다 그러한 격렬한 삶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견의 불친이와 관련이 있다 경쟁적인 철학적인 사유는 많은 감정과 독서를 불러일으켰다 그 중에 한 가지 논쟁이 기기론과 생기론이다 기기론 대 생기론 기기론자들은 생명은 화학과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며 궁극적으로 그 법칙들에 의해서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철학은 환음주의를 뒷받침하여 몸은 부품들로 구성된 기계와도 같아서 각각 따로 연계될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에 교체될 수도 있는 부품들로 구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로는 믿음으로 지지한다 이원은 대저적으로 생기론자들은 생명은 결코 일반적인 과학에서 설명되지 않을 것이며 자유는 알려진 법칙과는 별개의 무생물로부터의 생물을 구분치 있는 신비한 생명이 있다는 신념을 역사적으로 주니어왔다 이 개념한 다른 문화와 종교에서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는 오래되고 보편적인 것이다 로이지 갈바니가 1771년 전기를 발견함으로써 몇몇 생기론자들은 전기 분열할 생명력과 연관적이기 시작했다 이 주제의 역사에 대한 훌륭하고 자세한 설명은 마리노 1982년을 참고하자 6장에서 과학적인 용어로 치유 에너지와 생명력을 정의했다 더 16장에서는 전기와 자기력보다도 더 깊이 침투하고 과학참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미세 에너지의 적용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3일 한해만의 동종요법 동종요법 1770년 3일 한해만 1750년부터 1843년은 자연요법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R. 그는 말라리아를 실험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용하던 기나무, 기나수나무 껍질에 매료되었다 이 나무 껍질로부터 불리던 화합물쪼의 하나가 퀸인이다 한해만의 그 나무 껍질을 섭취하면 그것이 말라리아와 유수한 증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다양한 치료법을 계속 연구하면서 비슷한 고통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유수한 것은 유수한 것에 의해서 치료하게 되게 하라 그리고 시뮬리아는 시뮬리부스 커런투라 라는 라티라 문거다 이것이 동종요법의 기원이다 동종요법에서는 건강한 사람에게 환자가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 동종, 동종 동요법 정의자 3일 한해만 웰컴 제공 동종요법 동종요법 그 물질을 시승하여 매우 낮은 용량으로 환자에게 투여하면 치유의 고비 호전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증상이 잠시 더 나빠질 수 있으나 그 다음에는 급속도로 치료가 된다 동종요법 치유의 고비는 자인의 중요한 원칙이다 기존의 의학적인 사고와 환자들은 즉각적으로 만족감을 투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증상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증상의 제거가 질병의 제거와 동시에 일시된다 그러나 질병은 원인 없이 발생하지 않으며 증상은 원인이 아니다 증상은 몸의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다 증상의 신체가 스스로를 치열하고 시도하고 있다는 징후다 증상이 치료되면 등기적으로 좋아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남아있어 나중에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약물치료에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독성이나 부작용이 아닌 억제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려운 피부와 같은 증상은 몸이 더 심각한 문제에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려움증은 치유되어서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만성설사와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된다 설사가 호전되면 그 다음 단계는 간지런일 수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잘 인식되지 않으며 환자들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주사 또는 약에 자기도 모르게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된다 동정력법은 이것이 기존 의학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임을 알고 있으며 치유의 고비를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한다 치유의 고비는 헥스하이머 반응으로도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 피부과 의사 아들프 자리시와 독일 피부과 의사 칼 헥스하이머가 헥스하이머의 적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해독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서 몸이 제거할 수 있는 것보다 독서가 더 빨리 방출될 때에 발생한다 치유의 고비는 실제로 동정요법, 자연요법, 바디워크, 운동요법, 침술 등과 같은 어떤 개인 전인요법이나 자연요법에서 발생될 수가 있다 전인치로 임성이들은 그러한 반응을 알아차려서 반응이 나타나는 환자들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게 하고 면의기와 림프기를 돕는 영양 보충제를 복용시킨다 또한 동정요법에서는 신체가 현재의 상황 상태에 이르게 한 과거의 질병이나 트롱으로 다시 찾아갈 필요성도 있음을 알고 있다 이 역행 과정은 다양한 전인치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바디워크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풀어짐이라고 한다 한해만의 최초 발견과 가르침 및 저술의 힘과 동정요법은 급속히 성장했다 1794년 한해만은 자신의 최초의 대규모 연구소인 강보면 오래된 욕장과 무통성 계양에 대한 치료 지침과 누공골조, 풍급암, 관절종창, 폐기력에 관한 보다 적절한 치료법을 포함한 부록을 철강하였다 라이프의 질에서 출간된 이 책에는 건강관리와 특히 오래된 계양에 대해서만은 예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초기부터 동정요법은 치료법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성공률로 전인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 동정요법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치료 성공률 때문이다 조세 풀트는 신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동정요법을 시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가 치료를 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는 동정요법 때문에 화가 나서 병원에 딸위를 던졌다 그가 떠날 생각을 할 정도로 의혹이 소침해지자 그의 아내가 물었다 조세, 당신은 동정요법이 진짜라고 믿나요? 그가 그렇다고 답하자 그러면 그저 말했다 당신은 신신에 띄에 머무르게 되겠네요 얼마 후에 코로나 전염병이 휩쓸자 폴트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잃지 않았다고 전응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치료법은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여졌다 1849년 전염병으로 사람들은 대기실이 꽉 차 거리에 서 있어야 할 정도로 그에게 몰려들었다 한해만, 한해만 모리티 뮬러는 1822년 최초의 동정요법 의학전을 창간했고 한해만이 다른 제자들은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동정요법 의대를 세웠다 동정요법은 그 당시에 만연했던 성홍열, 정치포스, 코리라, 황열병 등 많은 전염병을 치료하는데 성공함에 따라서 점점 중요해져갔다 에런스토와 캡척에 따르면 1900년까지 미국의 의료정서자 중에서 8% 동정요법 의사였다 당시 미국에만 21곳의 동정요법 의학전문대학과 100곳의 동정요법 병원, 1만 개간 없는 동정요법 약국 31곳의 동정요법 의학전을이 있었다 보스톤 대학교, 서댐포도 대학교 그리고 뉴욕 의카대학에서 동정요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처럼 널리 성감하고 알려진 이 요법은 1920년대에 플렉스네의 보고에 그 이에 따른 의료교육에 관한 재고생의 결과로 거의 다 사라지게 되었다 1920년대 이후로 그와 동시에 동정요법에 관한 관심이 유럽과 아이사에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오늘날 동정요법은 러시아, 인도, 스위스, 멕시코,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남미에서 특히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동정요법은 미국에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활은 거진해야 있는 국립동정요법센터에 의해서 기록되어 왔다 시릴 스미스의 연구를 통해서 동정요법의 효과에 생리적인, 전자적인, 양자적 근거에 대한 이해가 크게 형성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16종에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